자, 노래가 다 안 끝났는데 갑자기 속 들어오네요. 장하연 씨, 열린 하신다. 장도연이 짜란다 짜란다 짜란다. 고맙습니다.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. 막 줘, 선물 막 줘도 돼. 그럼 드릴까요? 장하연 씨. 저랑 이름도 되게 비슷하시는데? 오, 스팀 세차 3권입니다. 스팀 세차 3권. 좋아요. 좋아하셔야 될 텐데요. 문자 또 읽어주세요. 네, 2537님. 도연 언니,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지나가다가 광고판에 언니 생일 축하 광고 봤어요. 크크크. SNS 보니까 언니도 다녀가셨던데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려요. 라고. 아유, 고맙습니다. 핫하신 분들만 그런 광고판 붙는 거 아니에요? 처음 받아봤어. 어머, 너무 좋았겠다. 너무 신나서 가서 저도 인증샷을 올렸습니다. 도연 씨 팬들이 많아요. 아유, 아닙니다. 생일 한참 지났는데. 지났지만 그래도 축하드립니다. 아유, 선물 이렇게 주셔야지 또 이거. 아, 드릴까요? 네. 자, 2537님께. 아유, 잠시만요. 왜, 다시 집어넣어, 왜? 왜, 다시 집어넣어요. 줘야지. 아유, 잠시만요. 아유, 잠시만요. 아유, 잠시만요. 잠깐만. 항문을 어떻게 선물로 줘요? 아, 항문 클렌저와 티슈예요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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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셔야 될 텐데. 아유, 좋아하셔야 될 텐데. 도연 씨 안 올 때 생겼어요, 그 선물이. 아유, 제가 항문을 드리는 줄 알고. 아유, 네, 궁금했습니다. 도연 씨 생일 선물도 하나 준다는데? 저도요? 아, 진짜요? 제가 제 걸 가져갔고요? 어, 진짜 그래도 돼요? 와, 아싸. 자, 제 건 항문입니다. 이야, 보기만 해도 깨운하네요. 직관, 직관.